흐흐흐흐 갑자기 급발도쓰 자 방아친 고고 자 맨 위에거죠 그러니까 세이브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시간대별로 딱딱딱딱 돼야 되는데 걔는 뭐 하나 되면은 계속 거기 덮어쓰기가 되나봐요 참 황당하네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자 아 이거 요 해상도가 딱 맞는거 같아요 갑시다 그리고 탭을 누르면은 다 보이죠 이걸 잊어버렸어요 탭을 누르면 다 보이거든요 지금 피가 얼마인지 갑시다 하하하하 그러니깐요 아 잠깐만요 곰인데 흑곰 안녕 흑곰 좀 불안하죠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뭐야 공격이 떴어요 공격이 떴어요 공격이 떴어요 공격떻고요 공격떻고요 자 마법사 일로 오시고 자 랄룩의 하급수 자 랄룩의 하급수 임소 여 great 스왓 하하하하 allow 일총 Core 자 simplement Ann著 rings 한 명 죽었어요 이렇게 되네 이모엔 주신 거 바로 입어주고요 바로 입어주고 장검 스태프 내려놓고 어쩔 수 없죠 뭐 산 사람을 살아야 되니깐 됐어요 자 이거 피 죽어보였어요 지금 아니 뭐 처음부터 하지 이 게임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자 이거 어떻게 빼더라 파티 파티 구성이 아 무겁죠 지금 무거운 거예요 아 넘었어요 넘었어요 줍시다 자 오우 파티 구성은 어떻게 하더라 아 아 아 건프라님 안녕하세요 뭐 아니 RPG 게임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레벨 올리고 그런 게임이에요 스토리가 물론 있고요 아 예 스토리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양아버지가 알 수 없는 자객한테 죽어가지고 자 물약 하나 먹을게요 아 발도스 게이트입니다 예 아 아시는구나 역시 나이가 좀 있고 이제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죠 저도 이걸 한 20년만에 하는거라 스토리가 어땠는지는 다 잊어버렸어요 자 이게 다 지금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도를 다 밝혀 줘야 됩니다 이게 RPG 특성상 내가 안 가본데는 모른다고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가 다 깜깜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 빠른 저장 어차피 얘는 맘에 안들었어요 전사중에 민스크라는 애가 있거든요 그쵸 그쵸 베스트 멤버도 있죠 예 멤버도 있는데 원은 제가 하도 하본지가 오래되가지고 어 짜랑 에드윈이라는 마법사 있구요 아 이게 뭐야 바로 갑시다 가기전에 슬림으로 한 대 쳐주고 이거는 보이스가 엠브로시아 같대요 자 얘는 잠깐만요 요거를 줍시다 매직미사일을 줘서 어 어디갔어 어 매직미사일 쓸게요 자 됐고 자 써주고 헤헤헤 1레벨이라 매직미사일 하나 나가 지금 이제 레벨이 좀 돼야지 매직미사일도 한 6,7개 나가거든요 고인물이 아니라 고인물이 아니라 아 또 나오는군요 이거는 이거는 그 이제 이 세대를 살아오신 분이라면은 다 기억하시는 약간 그런 게임이라 다 누구나 했던 게임이죠 워낙 유명했던 게임이라 뭐 자 프렌들리암 여관으로 가래요 프렌들리암 여관이 자 세기지도 아 목적지 이동 불가 베레고스트도 가봐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아 자 어디로 갈지 좀 정할게요 프렌들리암 먼저 가봅시다 아 이렇게 한거야 여기로 이렇게 눌러도 돼요 아 바로 위로 눌러도 되는구나 자 위로 어 가라고 아 아 됐죠 여기로 가야되네요 바로는 못가고 걸치는 통로가 있네요 모뎀시절 그죠 모뎀시절이죠 아 이거 엘민스터 아닙니까 맞아 엘민스터에요 엘민스터라고 던전드래곤 지금 설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법사거든요 자 말하는게 예사롭지 않죠 옛날에 여기서 얘 죽여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안죽어요 프렌들리암 그냥 노인으로 나오잖아요 마법 장난아닙니다 이거 거의 대마법사에요 최소한은 그냥 갈 길에 가겠대요 그냥 가시는군요 쿨하시게 지도 한번 보고요 아 꽤 크네 지도가 그리고 여기 나오는 AD&D 3개중에 또 히어로 하나 있거든요 드리지트 도우준 이라고 다크헬프 가 있어요 다크헬프 전사인데 착한 전사가 있거든요 아 걔도 장난아니죠 걔가 1에도 나오고 2에도 나오는데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게 엄청나요 그래서 항상 이제 보통 다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2까지 할거면 죽이면 안됩니다 2에서 만약 원해서 죽이면 2에서 무조건 보자마자 공격해요 잠깐만요 야사롭지 않죠 일단 북쪽으로 프렌들리암이고요 공격할 것 같은 느낌 아 오우거 마법사가 며칠동안 추적을 했대요 위험이상 오우거는 죽었지만 일행을 잃고 말았다고 음 도망가는거는 수치가 아니라고 가보겠대요 지금 문제 파티에 탱커가 없어요 탱커가 없으면 조금 불안하거든요 자 퀵세이브 아 파티 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이렇게 아 파티 구성을 하는게 따로 있는데 자 여기 끝이 없어 지도가 이렇게 넓었나 아 탈진했대요 방아친 자 좀 잡시다 자면 요렇게 나오고요 누가 습격할 수 있어요 근데 자다가 갑자기 일을 하면 습격하는거에요 누가 아 됐네요 8시간 동안 쉬어서 지금 내가 엘프기 때문에 자 얘는 휴먼이라서 빨갛게 안보이죠 엘프로 보면 빨갛게 보이는거는 지금 나이트 비전이 켜져서 그래요 원래 엘프들은 밤에 이렇게 비전을 볼 수 있거든요 뭐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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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뭐다구 자 이쪽은 아무것도 아니군요 자 지금 메모라이즈된게 자 기절 그리고 얘는 날록의 하급수 두개 있군요 하하 이렇게 하면 다 뭐다구 뭐다구 자 본의 아니게 주인공이 탱커가 됐어요 지금 아 밤이라 더 무서운데 자 가봅시다 살리면 좋겠는데 내가 클레릭이라 레벨이 높으면 살릴수 있는데 지금 살릴수가 없죠 자 봅시다 뭐죠 집아트 자 뭐 없어 이거밖에 없어 자 갑시다 마법사 뒤로 피해야되요 자 가시고 어 명작 오 저거 되어야 겠네요 어쩔 수 없어요 오 안죽었어요 오 안죽었어요 아! 자 명령 됐죠? 오케이, 명령이 이렇게 좋아요 어어, 와! 가까스로 아, 진짜 아, 근데 네, 되는데 아직 조금 제가 예전에 했던 거랑 조금 스타일이 좀 달라서 아, 그런가? 아마 이게 1, 2, 3, 4일 거예요 1, 그죠? 1, 2, 3, 4, 전체가 0인가?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아마 1, 2, 3, 4, 5, 6까지 되고 7은 이게 2, 2 이렇게 7, 8 이렇게 나올 거예요 1, 2, 3 저도 이게 하도 오랜만이니까 손이 익숙치가 않아요 자, 이거 지금 아 포샷 써야겠죠? 왜 내가 탱커가 된 거야? 아, 참 슬림 줘야겠어요 마법사는 한 방이면 무조건 죽기 때문에 슬림 주고 자, 됐어요 아, 활도 없군요 화살이 없네요 암워클래스가 지금 6 아, 얘가 방어가 높구나 차라리 제가 탱커를 해야겠는데 얘가 민첩이 좋아서 그래요 민첩이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방어가 너무 좋습니다 자, 됐고요 빨리 자이어를 만나고 싶네요 아, 제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드리그 하는데 자, 컨트롤을 누르고 드리그 이게 삼국자는 습관이 돼가지고 삼국자는 컨트롤을 누르고 드리그에 부대가 다 지정이 되잖아요 지금 그 습관때문에 컨트롤을 누르고 드리그 했더니 전체 선택이 안 되네요, 자꾸 자, 프렌들리함 여관으로 바로 갈까? 그래도 온 김에 이 땅을 다 밝혀야겠죠 세이브 자, 맵 한번 보고요 이렇게 돌아서 갈게요 마우스 드래그 하고 컨트롤 숫자 아, 이렇게 해서 숫자 1이요 될까? 안됩니다 안됩니다 정해져 있어요 이게 1,2,3,4,5,6 이고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바꾸려면 이걸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네, 그럼 얘가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 2번,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더를 바꾸면 됩니다 근데 리더를 바꾸면 이제 그런 거는 이거를 바꾸는 거죠 이거 진영을 보고 보통 진영을 앞에 보통 맨 앞에 메인 탱커 넣고 그 다음에 2번 서브 탱커나 드루이드 이렇게 넣잖아요 클레릭이나 그리고 맨 뒤쪽으로 아, 오건은 지금 아닌데 오건은 지금 아니에요 너무 세요 오건은 오건은 너무 센데 아, 오건 너무 센데 아, 공격이 아니구나 자, 일단 저장합시다 오건은 아닌데 지금 너무 센데 오건은 아, 적발견인가요? 아, 적발견인가요? 아, 갑시다 아, 명령도 없고요 아, 라스앤더의 축복하고요 아, 함정 자, 한 번 더 자, 한 번 더 자, 한 번 더 자, 한 번 더 아, 오고 이거 한 방에 죽을 수 있는데 내가 함정 났으니까 뒤로 빠지고요 함정, 야 함정 안 터지냐 하하하 하하하 이거 거의 하신지 20년 되셨을 거에요 아, 오건은 너무 힘들어요 오건은 진짜로 자, 날로게 하고 아 사운드랑 소끼를 할게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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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심각한 부상이죠 도망가는게 나요 하하하 아, 도망가는게 나요 짜르쪸 마법사, 마법사밖에 믿을게 없군요 자, 알습니다 아, 좋아요 자, 사망 직전 한번더 쏘아주고 붙진 않을께요 에이 오오오 오 오 오 오 죽을 뻔 봤죠 지금 아 아 뭐 늑대한테 이마켓 아 늑대한테 또 이만큼 달았어 아 진짜 다 이렇게 말도 안 돼 아 심각한 부상 늑대한테 늑대한테 진짜 와 아 오거 에복대 아닙니까 오거파워건 트릿인가 잠깐만 오파건이면 매우 좋은거죠 지금 아 식별을 못하는군요 자 얘도 식별 못하구요 위저드 슬레이어는 마법물건인가 봅니다 위저드 슬레이어가 쓸 수 없는거 보니까 얘도 뭔지 모르지만 차고있는거에요 그냥 뭔지 모르는데 차고있는거에요 한번 차봐 이게 저주받은것만 안풀리거든요 그래서 찰수가 없네 아 뭔지 몰라서 못차요 이럴때는 지력이 높은 마법사한테 줘보면 가끔 보일수도 있거든요 자 아 안보이구요 아 안되는군요 얘도 안되는군요 지력이 몇인데 이것도 안되는거야 지능 17이네요 꽤 좋은데 아 일행 재구성 내보냅시다 제거 죽었으니까 나가 죽으면 바로 버리구요 시체를 버렸죠 이거 보세요 자르는 얘네는 악성형이라 말하는게 약간 그렇죠 한숨자고 한숨자고 본의아니게 탱커로 내가 하는 자 지도 한번 보구요 아 끝까지 갔다 가야겠죠 자 이제 어 여기 또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또 나왔죠 기벌링이야 뭐 기벌링이야 뭐 자 클릭이죠 자꾸 우클릭을 하네 자 여기에도 뭐가 있는거 같아요 방패랑 뭐가 있네요 아 이게 습격당한 느낌인데요 자 칼 방패 아 느려졌다는데 자 뭘 이렇게 느려 아 무게가 남아 아 무게많이 남아 아 무게가ko 많구나 parachute 활도 하나 주고 타지 하죠 15 힘이 몇인데 이거 50입니다 그기 to 부미던 마법사 모가가 힘이 14인데 MOE는 힘이 9에요 일단 퀵세이브 하고 또 갑시다 만호석이죠 네 보고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빨리 가서 만나고 올까 그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우리끼리 하는 것보다 너무 힘들어 우리끼리 하는게 라스우드는 안되고 위로 가야되죠 위로 붙으면 됩니다 가면서 자 어디였더라 아 여기로 가야되는군요 아 약탈당한 무역산단 지금 방금 본거구요 이리로 가야되죠 자 이렇게 와서 가면 되겠죠 가서 빨리 파티를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야될 것 같아요 갑자기 발도스 게이트 자 됐고 갑시다 자 프렌들리함이죠 자 자 됐고 자에라를 만나야 돼요 칼리드 자 칼리드는 이제 뭐 전사인데 둘이 부부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부부인데 어 발도스 2에서는 칼리드가 죽죠 죽은 걸로 해서 바로 나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니까 이쪽에 가면은 뭐 있는지 보고요 여기서 왔어요 지금 길 따라 갑시다 일단 길 따라가면 최소한 실패는 안하니까 예전 예전 뭐죠 예전 발이 빨라지는 부츠가 있거든요 고블린이네 고블린 고블린은 좀 쉽지 않은데 지금 고블린은 쉽지 않거든요 아 미치겠네 아 아 이거 계속 써야겠는데 아 칼도 없고요 와 두마리야 됐고 됐고 어차피 잘해야겠네요 랄록스 봅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에 칼리드를 만나야 탱커라도 하나 생기니까 아 아 어디갔어 오 오 다시 돌아가고요 다시 돌아가고요 오 위험해요 아 됐군요 자 됐고 갑시다 됐어요 어휴 힐템이 없어요 힐템이 없어요 아 여기도 없고 자 하나씩 하나씩 나눕시다 나눠서 주고요 다 썼네요 힐템을 힐템을 다 썼네요 힐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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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는게 싫어해요 지금 클레릭인데 아, 또? 아, 위험한데? 네, 뭐지? 정말 유인하십시오 뭐지? 뭐지? 괜찮아 자, 마법쓰고요 빨리 할게 없어요 마법쓰는거 밖에 어, 안돼요 안돼요 오 짜인은 그냥 한방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되요 자, 됐고 진짜 못 때린다 헛발진 싫합니까? 헛손질? 장아찌는 좀 빠지고요 아, 됐어요 아 꽉 찼는데 자, 이럴때는 차주면 되죠 반지 목걸이 차고요 자, 먹어주고 반지 주고 반지 차고요 가벼운 것들은 에모인 않게 에모인 투구 없구나 투구 하나 쓰고 아, 투구 옥스 아, 도적이죠? 맞다 맞다 마법사도 쓸 수 없죠 자, 어차피 다 팔아야 되니까 들고 가야되요 아쉽습니다 지금 돈이 한 푼이 아쉽기 때문에 자, 됐고 여기도 됐어요 자, 퀵세이브 어깨가 이쁜가? 어깨가 이쁘더라 아, 이쪽인가? 아, 이 아래가 이쁜가? 이게 아마 한 바퀴 도는걸거예요 360도 가서 위에 좀 찍어주고 올게요 방향이.. 위를 찍어야지 위로 가는 방향 큰 지도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나왔네요 옆으로 갑시다 만나기 싫어요 이제 자 한번 찍어주고 찍으면 위에가 나왔죠 됐어요 자 아래로 갑시다 일단 아래로 가서 프렌드리랑 여관 들어갈게요 그냥 일단 이쪽으로 오고 입구가 이쪽에 있었나? 이쪽에 있었는지 저쪽에 있었는지 헷갈리네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게 줌인 되고 줌아웃 되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고정이어서 몰랐는데 되게 막상 되니까 또 편하네요 클릭하는 것도 조금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아 여기군요 입구 아 좋아요 아 맞나 아니구나 가드 가드죠 아 자에라 빨리 보고 싶군요 힐 좀 받고 싶다 들어갑시다 일단 아 프렌딜리암 여관이죠 아 아 어 어 문제 일으키지 말하는 거죠 알았어 갑시다 아 아 마법사가 자 평민 평민 아 들어가는 입구가 있군요 자 들어가는 입구 평민 음 일단 빨리 여관이나 이런 데로 들어갑시다 어 소인건 나도 알아 말 걸어볼까 그래 별거 없군요 안녕 안녕 네 시키는 일자리가 많다고 하지만 음 말 걸는게 중요하죠 안녕 아 철광선 합법 못하면 뭐 알아서 하시고 안녕 평민 자 칼 한자고 살 여력이 없다오 자 칼 한자고 살 여력이 없다오 금속에 뭔가 있대요 대부분 뭐 제철에 관한 내용이네요 자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오 아 아 별거 아니었고 경비병 아 아 여기서 누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옛날에 아 아 그쵸 아 역시 야 이 기억력 친구를 만나러 왔어 뭐야 뭐야 어 어 바로 공격이야 아니 아 아 뭐 아 통성명도 안하고 바로 공격이야 우와 마법이 조금 미러 이미지 썼어요 지금 아 이거 마지막인데 어쩔 수 없어 써야 돼요 뭐 포션 먹고 어 필리 하 하 자 에모인 헤이스트 쓰고 이것도 쓰구요 아이씨 혼돈 오 다행이네요 죽었네요 와 혼돈 먹었어요 이게 제일 무섭거든요 공포 전투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혼돈 먹으면 혼돈을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지금 아 맞나 혼돈 상태죠 아 공항 맞아요 페니에 빠진 거예요 지금 마인드 컨트롤러 였나봐요 다행히 마지막 딱 죽는 순간에 딱 먹어가지고 다행이네요 와 꽤 오래가는데 이거 어딨는 거야 어디 어디까지 도망간 거야 지도를 넓혀주고 있군요 지금 아 됐어요 됐어요 자 다 보이고 아 맞네요 아 꽉 찼네 꽉 찼으면은 자 에모인 줍시다 됐죠 자 편지 현상 공고 자 방아친의 머리 현상금을 걸었어요 캔들 킵에 있고 200골드를 줄게요 아 누가 내 목에 200골드나 자 마법 기록 아 실패했다고? 아 매직 미사일 나왔군요 아 뭐야 이거 아 매직 미사일이 실패했어? 아 진짜 아 뭐지 매직 미사일이 실패하냐 아 이거 하나 빼고 불타는 손을 냅시다 아 매직 미사일을 참 아 어이가 없네 진짜 아 매직 미사일이 실패할 줄이야 자 공포제거나 이것도 좋지만 공포제에 경상치료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거하고 경상치료를 넣읍시다 메모라이즈 하구요 음 일반 RPG 게임하곤 다르게 내가 스킬을 골랐다고 그걸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메모라이즈 지금 한 거는 하룻밤을 자야지 이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없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나면은 이제 메모라이즈가 됐겠죠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일단 하룻밤 어 얘 뭔가 있어 보이는데 돈 아 얘 약간 얼굴에 칼집 있는 약간 아 오는군요 말걸면서 길을 끊겨 보러 갈 수가 없소 흠 자 어떤 왜 왜 철조가리 하나 망겨발 도적들로 극성이오 어 어 서적계는 멀쩡하오 켄델키프로 가는 게 위험하겠죠 웃긴 게 아 어쩌라고 하하하 자 얘 아마 어 어 뭐지 모르는 얼굴이네요 약간 인첼트 되면서 뭔가 생긴 거 같아요 그럼 왜 멀쩡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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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땡기진 않는군요 자 서레이 뭔지 모르지만 내 힘드니까 말 걸어볼게요 대장간이군요 아 아 있다 자일이다 자일아 와 반가워 자일아 앞으로 발더스게이트 2까지 계속 오래보게 될 캐릭이죠 칼리드 안녕 오랜 친구예요 자 자 자일이랑 칼디리드를 만났군요 결국에 자 마지막에 해 줄 수 있는 적합한 일 아 네시켈로 가야 된다네요 아 광산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떠들고 있거든 지금 안그래도 광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주변 애들이 아 자 어 어 그런데 아마 짜아랑 얘랑 그게 안 맞을 거예요 그 성향이 안 맞아서 원에서는 모르겠는데 투에서는 계속 싸우거든요 네시캠 일단 말좀 걸어봅시다 자 다 모여서 아이템 정리좀 해야겠죠 자헤이라 자 이런거 있으면 안되죠 자 갑옷좀주고 자헤이라가 드루이드라 은근 까다로워요 아우 철갑옷 웬일이야? 허헤 장검까지 자 슬링도 좀 사야겠죠 슬링이 없고 자 혹시 너 이거 아니 뭔지 아 모르는군요 힘의 지팡이면 힘의 벨트면 좋겠는데 자 투구 투구 쓰고 투구 있나 아 있군요 투구는 자 철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나마 낫네요 자 자헤이라 가죽 오늘 가죽옷을 입고있어요 자 드루이드도 마찬가지로 이거 나무 막 곰봉 이런거 밖에 못씁니다 곰봉 스태프 슬링 그래서 아마 이런 쇠가 들어간건 못쓸거에요 그쵸 못쓰죠 드루이드는 자연을 사랑하는 약간 그런 캐릭이라 그래도 투명화가 있네 투명화가 왜 가져있지 투명화를 투명화 할일은 없을거 같은데 아 얘 활 하나 줘야겠죠 활은 어딨더라 자 칼리이드도 빠른 무기 활 하나 들고 아 잠깐만 아 이게 방패 때문에 안보이는거에요 방패가 있으면은 없으면은 이게 칼이 바로 나오는데 뭐야 빠른 아이템 아 화살이 없죠 화살이 없죠 근데 왜 안되지 막 그냥 화살이 없죠 아 참 민망하구요 자 나머지 다 팝시다 자헤이라가 방패를 둘 수 있었던거 같은데 한번 줘볼게요 그쵸 자 아 방패랑 요거 못들고 아 곰봉을 들어야 되나 아 스태프가 있군요 스태프 아 저 스태프 들고 있죠 지금 갑시다 자 물건 좀 사고 뭘 팔고 있어 자 소작이 있는데 한번 삽시다 숙박 한번 하고 아 흩어져 있대요 다 모여봐 자 이거 오른쪽을 누르고 이렇게 하면 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됐죠 일단은 하룻밤 쉬고 소작인? 아 상인 상인으로 쉽시다 숙박 3원 이게 옛날 RPG들은 자는 시간이 잠만 자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자면서 마법사들은 자기가 외울 마법들을 메모라이즈를 한다고 하거든요 메모라이즈하는 시간을 가지고 성직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회복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면은 마법을 다시 메모라이즈 할 수 없는거죠 자 이게 여기 식별이 없나 식별 해주는게 따로 없나요 어 슬링을 제가 슬링이 하나 하나 있고요 자 둘 셋 둘 두개 더 사야겠군요 확인 그리고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자 슬링을 많이 사야겠어요 어차피 슬링 위주로 탱커가 별로 없기 때문에 슬링 위주로 가야될 것 같아요 자 슬링 어 두개 샀는데 어 누가 샀지 아 구매결정을 안했나 아 이럴수가 이럴수가 구매결정을 안했군요 확인을 눌러야되는데 나가버렸나 자 슬링 둘 확인 하고 어 3 4 1 2 2 4 4 4 5 5 확인 그리고 확인을 눌러야 되죠 아 구매 아 구매를 눌러야 되는구나 그리고 확인 자 일단 슬링 자 슬링이 그 다음 마법사 있죠 그리고 자에라 자에라 있어야 돼요 자에라 방패도 되는데 대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자 이거 다 팔고요 가죽 기본 갑옷은 다 팔고 아 로브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로브는 너무 비싸니까 로브는 너무 비싸니까 나중에 자 됐죠? 됐어요 팔 것 팔고 이제 갑시다 더 좋은 거 있으면 더 사줄게요 알았어 아 잠깐만 요거 마법서는 이제 자아를 줘서 메모라이즈 시켜야겠죠? 자 마법 기록 됐다 나이트 비전 아 실패했어요 또 아 진짜 이놈의 실패는 몇 번이라는 거야 참 매직 미사를 실패하지 않나 자 일단 팝시다 팔고요 팔고 팔고 변종검? 바스타드 아닙니까? 2d4는 바스타드거든요 변종검 이거 하글 패치 왜이래? 아이차 변종검 뭐야 변종검이 어이가 없네 지금 롱소드 들고 있나요? 아 롱소드군요 1d8보다는 바스타드가 그나마 좀 좋거든요 그냥 바로 장검 듭시다 장검인 거 같으니까 장검 위주인 거 같아요 자 얘도 장검이죠 네 변종검 약간 뿜어져 변종검에서 황당하죠 왠 변종검? 원래 바스타드 소드 설정이 한 손도 쓸 수 있고 양 손도 쓸 수 있어서 변종검이라고 그렇게 써놨나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네요 바스타드 소드 하면 되지 변종검 처음 들었어요 그런 말 자 팔구요 자 소검 변종검 이런 변종 편지? 편지도 팔 수 있다고? 자 육적봉은 어차피 못 파는군요 팝시다 이건 자 팔구요 자 투구 팔구 자 이거 어려운 게임이죠 맞아요 자 팔도 사야죠 화살 어 화살이 있군요 10개 일단 사고 자 전통에 꽉꽉 채워줄게요 하나 아 80 아 맞아요 이렇게 꽉꽉 채워줬던 기억이 나네요 하나에 40개 그리고 여기도 채워줘야 되니까 어 여섯 개 사야 되죠 자 여섯 개 와 이거 오래 우와 팡금갑옷 900원 와 갖고 싶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됐습니다 자 이것 좀 더 살까요 아 아 아 그런가요 아 아 건프라님도 예전에 좀 하셨나봐요 이런거 설정을 아실정도면은 좀 하셨다는거죠 둘 짜리는 줘서 합쳐버립시다 합치고 두개 더 사면 되겠죠 두개 더 사고 아 스태프 마법사도 조그만한 방패는 하나 들 수 있어? 아 방도 못들죠 마법사가 방패 못들지 그쵸 자해이라가 문제인데 자해이라 아 자 5 방어도 5구요 4 너무 무거워요 이게 너무 무거워요 무게가 40이나 나가요 똑같구나 아 그런가요 제가 디아블로는 안해봤어요 디아블로는 안해봐서 잘 모릅니다 자 바드 곰봉을 드는게 낫겠군요 스태프보다는 곰봉사구요 드로이드는 방패에도 들어오면 좋구요 아까 방패 괜히 팔았네 방패 하나 사고 어 갑옷을 뭐 줄까 아 아유 좋은거 입어 좋은거 입어 좋은거 입으면 되죠 뭐 좀 쓰면 어때 좀 쓰면 어때요 자 바꾸고 자 입어 그렇지 자 군봉 바꾸구요 버려 버려 이거는 애모인이 아 아 더 작아 버클러 만들 수 있나 이거 버클러 아니야 아 버클러가 아니군요 아 방패 됐죠 1 1 3 엉망이구요 3 6 아 아 아 너무 안좋아 능력씨가 기본능력이 너무 안좋아 윈첩이 엉망이라 아 방어력이 매우 안좋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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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입을까? 철판갑옷 입읍시다 자 팔구요 뭐하려고 그랬지? 일단 입어야겠죠? 입으면은 아 3까지 떨어지는군요 됐네요 MOE는 어차피 가족밖에 못입으니까 갑시다 요거를 빨리 아 식별하고 싶은데 아 식별이 안되요 여기서는요 자 팔고 갑시다 여긴 물건 팔다가 하루종일 거리겠네 그쵸 자 판매하구요 혹시 아 안되는구나 자 됐습니다 자 준비 한번 할게요 자 됐고 공수 됐구요 자 됐고 자 넌 뭐야 아 없구나 하나 둘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사야되네요 암 슬링 아 여기도 활도 없구요 자 큰일날보였네 자 갑시다 어 있어 탄환 열 개 사구요 화살도 사 자 됐어요 자 올려주시고 활 맞죠 자 가시고 됐네요 칼리 아 뭐죠 칼리드가 탱을 해줘야되요 지금 탱이 칼리드밖에 없기 때문에 칼리드한테 다 몰빵을 해줄게요 일단 방어가 그나마 일이고 나머지는 다 원거리 장착했으니깐 이제 좀 할만할거에요 자 됐어요 아 그 민스크가 빨리 나가야되는데 민스크가 여기서 제일 좋거든요 어 내 시는 뭐야 전기 전기 음 전기가 왜 사명해 벤틀리 벤틀리요? 오우 자 어 바알이 죽자 요새를 지었게 된겁니다 어 별거 아니군요 네 네 요새 유리사 평민 평민 뭐 있는 일 보고 갑시다 일단 이런 데 포장 같은 거 있으면 이거는 훔치는 게 없네요 훔쳤던 게 또 있었던 거 같은데 자 애모인 자 오시고 오우 오우 하하하 아 자 애모인만 갑시다 훔치는 거죠 이제 여기 뭐 없겠죠 설마 자 또 이런지미로 하는 거죠 또 어 실패 실패를 했다고 아이참 실패요 힘으로 다 강조했다는 것도 실패 아이참 아이참 일레벨 도적한테 뭘 바랍니까 자 넌 뭐야 귀족 보는 데서 따면은 뭐 바로 페널티가 있었던 거 같은데 아 진짜 못 딴다 도적 맞어? 아니 흐흠 형식 loving 턱 허리띠를 찾아달래요 그건 그거고 아이구 이거 뭐 포기해야겠네요 뭐 뭘 열 수가 없어요 아 이거 그냥 보는 거죠 보는건 봅시다 위에 아 좋네요 다트죠? 그쵸 1레벨 인데 뭐 자 갑시다 1레벨이면 뭐 거의 그냥 평민 수준이죠 아 뭐 있어보이는데 여기 아유 참 힘으로 한번 따보자 힘으로 아 실패 어째 저번에 힘 따는 것도 힘으로 그냥 따는 것도 한번 성공하더니 자 무조건 실패군요 언젠가 다시 턴다 내가 아 귀족 세이브 해주고요 와서 털고 있는데도 어호 미안해 미안해 어 신고할 것 같아요 아 또 올라가는 게 있네요 아 잠깐만 얘 왜 란드린 뭐지 예사롭지 않은데 세이브 한번 하구요 아 모르는 이름이네 아 거미가 들어왔대요 거미가 까다롭죠 아 남편의 올해 장화 마인병도 가져다주게 시키는 게 많군요 여기에 나름 시키는 게 많군요 여기에 나름 아 열렸는데 아무것도 없고 자 됐구요 아 무겁나요 아 벌써 무거워 이게 무겁구냐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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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시키는 게 많으니 아 진짜 이 번가가 나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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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네. 네. 자, 무거우니까 더 가져가시고. 헤헤. 퀴즈한 사람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훔칠 거리가 안 훔쳐지니까 아, 좀 짜증나네요. 별것도 없고. 좀 잘 훔쳐줘야지 재미가 있는데. 아, 또 무겁죠? 뭐? 뭐? 정말 무겁다. 아, 에모인이 이렇게 힘이 약했나? 아, 힘 너무 약한데? 네. 정말 무겁다. 자, 곰봉 나왔군요. 아유, 여기 좀 미리 털고 좀 살걸. 헤헤. 제가 충분히 했었을 때. 무슨 일이야? 공공 비행이 샀네. 정말 무겁다. 자, 얻고. 아, 화살 하나짜리. 하나짜리를 모르게. 자, 됐죠? 네. 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아, 기억이 아예 안 난다고요? 그럴 만도 하죠. 20년이 넘었으니까요. 20년 됐죠? 20년 쯤 됐죠? 20년 쯤 됐죠? 자, 나가서 싸워야겠네. 여기 있으면 뭐 계속 이러고만 있을 순 없죠? 한번 훔치기 한번 해봐. 훔치기? 안 되나? 잠자는 건 안 되나요, 훔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에휴, 가자. 건질 게 없다. 자, 내려가고요. 반항 각판도 있었죠? 아, 예. 반항 각판도 있었죠? 네. 괜찮아요. 아, 밤이군요. 자, 지도. GA 사원. 오그마 사원인가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사원 괜히 한번 들어가봐? 하하하하,ㅎㅎ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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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떤치로 할수있소? 아, 기부는 안 할거에요? 자, 이거나 합시다. 식별. 아, 100원이네 받아 먹어? 하하 100원이네 받아 먹어? 하하 아, 무슨 100원이네 받아 먹어? 하하하하 하하 물약 하나만 살게요. 혹시 모르니까 아, 100원 받아먹는거 알면은 그냥 가르쳐 주지 자 되셨고 여긴 다른 길인가요? 똑같은데 아니야? 아 그럼요 발더스 명작이죠 특히 1 같은 경우는 저도 하도 오래되서 잘 기억이 안나는데 그래도 많이 깼긴 깼어요 저도 서너 번 정도 엔딩 본거 같아요 그리고 엔딩 보려다가 중간에 만 것도 많기 때문에 많이 했죠 저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발더스 2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 했어요 이쪽엔 아무것도 없나요? 이게 다야? 이게 다군요 아까 뭘 하라고 했지? 중요한 사건들 아 네시켈로 향해라 악당 우우거 프렌드리암 여관에 바로 남쪽에 용성을 쌓아가고 있대요 프렌드리암 여관이 바로 남쪽? 칼리드와 자이라 네시켈로 가길 원한다고 하고요 가면 되죠? 린드린의 소품 베리 고스트 까지 가야되요 아직 멀었고 이거는 짜와와 몬타론 아 뭐야? 짜와 몬타론 네시켈로 가는거 알아? 다 네시켈로 가자는거군요 이거 두개만 하면 되겠네요 린드린의 이거랑 악당 우우거 됐어요 일로 갑시다 어 뭐야? 취소? 일단 나가야겠죠? 한숨 자고 올걸 너무 깜깜하네 오늘 방송 12시까지만 할게요 오늘 원래 생방하는 날이 아니니까 삼국지2 저도 엄청 좋아했습니다 2박 3일이 모니깐 몇년을 했죠 삼국지2로 거의 영어를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밤이라서 잘 안보이는군요 지금 바로 남쪽이라니까 이쪽인가 퀵세이브 한번 하고요 남쪽이면 내려가야되나 이쪽으로 아래로 다른 땅으로 가야되나 한번 프렌딜리암 여관 주변 한번 둘러볼게요 그래도 혹시나 뭐 있을 수 있으니까 땅 한번 찍어주고 자 요거 나왔죠 남쪽도 한번 찍어줄게요 하하 그쵸 그래서 저 유튜브에 보시면은 삼국지2 한걸 제가 올려놓은게 있습니다 저도 하도 오랜만에서 잘 될지 몰랐는데 야 손이 기억하는 게임이에요 확실히 삼국지2는 됩니다 하하하하 되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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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도 오랜만에 해서 UB로 했는데 역시나 되긴 되더라구요 근데 쟨 옛날에 영어판으로 했는데 한글판으로 하니까 조금 뭔가 어색한건 있었어요 그런거 말고는 뭐 어차피 숫자 입력하는건 다 똑같으니까 옛날 기억이 새북새북 나더라구요 자 그때는 이제 전법이나 이런게 없이 그냥 화개 아니면 돌격 뭐 협공 이런거 밖에 없었잖아요 하하 자 그런 스킬들이 지금까지 연결된다는게 참 놀라울 뿐이죠 자 이제 드디어 자 탱 앞으로 가시고 딱 좋죠 아 내가 원하는 그림 아 일로 오면 안되 안되출 자 좋아요 자 좋아요 아 이렇게 싸워야되요 자 됐죠 피 하나도 없어요 어디야 어디야 자 됐죠 기놈의 변종검 아 변종검 진짜 맘에 안되네 자 위에 내가 안 찍어줬죠 위에는 위에 찍어줬고 아까 남쪽이라는게 이쪽을 얘기하는건가 예 예 삼투요 삼투 저는 삼 원을 삼투 더 나중에 삼투보다 나중에 했거든요 삼투보다 삼투보다 삼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아실거에요 디스켓통 큰 디스켓통 약간 앞뒤로 길어가지고 착 올리고 손가락으로 착착착착 하면서 찾는 디스켓통이 형한테 있었는데 거기를 뒤지다보니까 삼국지 원이 있는거에요 그래서 어 삼국지 원도 있네요 그러니까 어 근데 별로 재미가 없어 한번 해봐 그러면서 해봤는데 재미없더라구요 진짜로 그래서 삼국지 원은 한번인가 두번 해고 그다음부터 계속 투만했던 기억이 나요 야 이게 세졌죠 이제 그 디스켓을 모르시는 분들은 손가락 튕기는 그 느낌을 모를걸 아시죠 건프라님은 아실거 같아요 손가락 이게 이게 엄지손가락 감자손가락 해가지고 걸어가는 것처럼 디스켓 앞으로 착착 넘겨가면서 그 재미가 있죠 인디아나 존스 이런거 있고 아 네 그런거 같아요 자 여기는 프렌드리 암은 거의 다 돌았거든요 그럼 아 여기 안 돌았구나 없을거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가볼게 여기 아 자꾸 이렇게 나와 자 가서 지도를 밝혀줘야죠 고전게임들이 남북전쟁 남북전쟁 아시죠 남북전쟁 고전게임들이 고것도 한꺼두 유튜브에 잘 올려놨습니다 아마 그 당시 도스게임을 해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거에요 남북전쟁 뭐 삼국지가 워낙 유명했고 그리고 금광을 찾아서 라는 것도 있었죠 별거 없네요 여긴 금광 사금캐그로 가가지고 막 접시갔다가 막 내과에서 샥샥샥샥샥샥 하고 그런거 있었죠 황당하죠 지금 보면 악당어 프렌드리라 바로 남쪽 가봐야겠죠 안가보수가 바로 남쪽이라니깐 린드리라는 소품은 어디였나 린드리라는 소품은 어디였나 그 집이 어디인데 아 베레고스트 일단 요거 먼저 갑시다. 악당 오고 아 잠깐만 아 전원을 끄고 왜 아직도 걷고 있냐 자 베리고스트가 일단 가려면 다시 일로 가야겠네요 갑시다 자 왔고 아 여기 안 밝혔구나 맞아요 맞아요 자 퀵세이브 하고요 이제 좀 다섯 명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화력이 됩니다 탱커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지만 레벨만 오르면 조금 괜찮아질 것 같아요 지금 다 레벨이 너무 낮아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자 맵 한번 보고 아 여긴가? 다시 골로 가야되나? 자 비가 오고요 아이고 이런 것들이 쯤이야 끝났죠? 또 뭐 기벌링들 고블링도 아니고 기벌링 일 따위가 끝났죠 하하 간단한 방법이예요 흠흠흠 흠흠흠흠 요즘에는 뭐 번역이 다 잘되나오니까 이거 할 때만 해도 번역이 되어있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했죠 자 이쪽은 뭔가요 아 베레고스 엔드아웃? 어 뭐야 어 뭐야 자 뭐 어쩌라고 하하하하 어 제이스 애기가 있네요 아 상당히 공격했대요 자 드디어 오크 오크 나오나요 아 여기구나 자 일단 챙길 거 챙기고요 어 챙길 게 없네 아 싹 털어 갔군요 아 자 저장 성공 자 나올 때가 됐는데 자 약탈할 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스팀? 스팀이요? 그쵸 예전에 뭐 스팀이 어딨습니까 그냥 예전에는 막 그 뭐죠 꽤 유명한 게임 가게에 막 도스 시절에는 가도 게임 막 고르라 그러면 막 막 즉석에서 그냥 막 복사해서 주고 막 그랬잖아요 하하하하 만원에 게임 몇 개 이래가지고 막 복사해 주고 황당하죠 지금 생각하면 하하 어? 어딜 얘기하는 거지? 아까 죽인 오크를 얘기한 건가? 안 가본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돌아갈게요 휴머노이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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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k TsiroATION 휴머노이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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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이미 나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나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쵸? 그다지 죽였잖아요 오고 하나 죽이고 뺐었잖아요 그냥 줘도 될 것 같은데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다시 가봅시다 아 발더스 2는 안 해보셨어요? 아 1보다 2가 더 재밌습니다 페르시아 왕자 아 그거 나중에 뭐죠? 저도 어렸을 때인데 그 길 못 찾아가지고 막 결국에 막 아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당시에 그 모션이 굉장히 부드러웠잖아요 그거에 막 감탄하고 막 그 때는 막 모션이 부드럽다고 그게 그래서 유용해지겠죠 그 게임이 괜찮아요 정말 미니얼한 업무들이예요 괜찮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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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 아닌가요? 안 좋은geht 어? 아닌가봐요 맞는데 오거 죽이고 거기서 벨트가 몇개 나왔는데 바로 앞 JAW 어? 맞는데? 이상하네요 내가 잘못 가져왔겠지? 맞아요 플로피디스크가 한참이었죠 그때 일단 됐고 나갑시다 아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때 시대를 살아온 걸 되게 좋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은 너무 자극적이고 화려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요런 사소한 것들 화려하지 않아도 재미있는 것들을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건프라 빌딩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요런 거 화려하지 않아도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시대를 살아오면서 이런 데에서 재미를 다 느껴왔다는 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라스우드 한번 가볼까 아하 알았어 예 혁공당했군요 아 되돌아가는 게 뭐야 자 라스앤더의 축복 에몽인 휘감기 됐죠 뭐 한방에 야 뭐 한방에 저렇게 따라 하 황당하네 아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죠 자 불타는 손 아 다 왜이래 자 부상 없음 경미한 부상이요 자 활 들고 자 됐죠 자 됐죠 1.4 할께요 아 아 포션 없나요 아 아 야 표션 없어요 자이라 죽으면 안 되는데 예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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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오 오 오 오 되죠? 대전과도 너무 좋았죠? 자, 랄로 급수하고요 아, 됐군요 와, 뭐야? 들깨들한테 이... 네, 괜찮아요 협공당한 자리죠? 별건 아니고요 여기서 잘 수가 있었나? 야, 이거... 다 털렸네 역시 아, 자이라는... 얘네들은 2레벨이니까? 레벨이 어디 있지? 아, 2레벨이구나 파이터도... 아, 멀티클래스군요 얘는 파이터군요 아... 됐어요 이제 이 재질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럼요 네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자, 힐이... 와... 여기서 잘 수 있나? 여긴 안되죠 뭐? 왜? 왜? 그리고... 다 클래식으로... 클래식으로 이제 다 음악이 나와서 되게 좋았죠 아, 넷시켈리 가자고? 알았어, 잠깐만 아, 엄청 보채네 넷시켈리 어디야? 하하...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가자고 알았어, 참 됐고 됐고 바로 가면 되겠죠? 아, 아 아 또 저기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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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좀 더 알고 pallets 잘됐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한 명 말할 때마다 대사가 다 다르거든요 밸더스 2에서는 가치관이 안맞으면 캐릭터끼리 싸웁니다. 싸워서 서로 죽이기도 해요. 헝당합니다. 여기도 가야 되는데 베레고스트 가봅시다. 12시가 넘었군요. 여관? 여러 개가 있군요. 썬더 해머 저렴한 여관? 주점? 고마워. 여기가 맵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저 마을이죠. 지금 엄청 큰 마을이었던 것 같은데 아 민스크가 어딨더라? 괜히 들어가 볼까? 괜히 들어가 보고요. 헉. 넌 이곳에. 털어보고. 아 아무도 모르는데 계속 털고 있군요. 나갑시다. 가도 올 것 같아요. 불안해요. 괜찮아요. 표미? 평민? 자, 주져보고. 너는 매우 멋져요. 너의 정신적인 마을이네요. 마을이네요. 전형적인 마을이죠. 너의 가장 멋진 마을이요. 뭐야 이거. 하하. 자. 음. 뭐죠? 술집이면 술집이라고 다 이름이 나와 있을텐데. 아 술집은 아니군요. 아 알았어 미안해. 하. 미안해. 자 전체 지도 한번 볼까요? 아 카게인에 상점이 있군요. 상점 갑시다. 넌 뭐야. 폭민? 아 포고꾼. 베레고스트의 범젤 미치원이. 바실러스의 머리에 현상금. 이것도 하겠죠 언젠가? 그쵸? 5,000골드야. 와. 아 여긴가? 아 여긴가 보군요. 여기 뭐가 있네요. 여기 저 대장관인가요? 아 상점이군요. 아 카게인 생긴거 장난아닌데요. 두어프죠. 경호사업. 일거리에 관심 있나? 관심있지? 얼마나 줄건데? 15골드? 아 너무 작은데? 탐욕 덩어리 난쟁이 친구. 죽여보려고. 별것도 아닌거 같은데. 한 명 죽였는데 15골드 준대요. 아 저건 아니죠. 쟤도 아마 파티로 들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어프. 다 뒤져보고. 잘 some things. 자. 다 뒤져보고. 자. 잘하는거에요. 자. 자. 73원. 우와. 누다지잖아. 됐어요. 나갑시다. 야. 많이 건졌는데? 그냥 자기가 없는데? 따로 뭐 나오진 않네요 아 여관이구요 아, 카게인의 상점 여관 옛날에 이런게 없어서 이거를 다 찍어보고 들어갔던 것 같던 기억이 나네요 민스크가 여기 있나? 민스크가 어딨더라 이제 나아, 나아! 여기가 너의 타입이 없네 히! 너 말해, 마로! 뭐야, 진입기 싸우죠? 여기서? 안 싸우나? 싸웠던 것 같은데? 정말 미니어의 작업이야 내가 말하는거야? 내가 말하는거야? 흐흐흐흐 그런가요? 아, 바로 공격? 뭐야 와우 와우 바로 야, 너 뭐해? 쏴 오우, 경미한 부상이에요? 오우, 굉장히 세네 야, 나 roulette 로봇 어치 수술 , 야, 잠시 슬펜 아, 경미한 부상이에요? 아, 경미한 부상이라고? 아, 경미한 부상이라고? 자 또 뭐있어? 아 불타는 손? 해봅시다 됐죠? 아 오우 생각보다 굉장히 셌어요 아 뭐야 살인자들이래요 아니 정말 미니스러운 직업들이래요 뭐? 간단한 일이야 아, 네. 괜찮으세요? 제가 사업을 가고 싶어요. 아 거절할 수 없죠 하하하 뭐야 혼자 갑시다 헤피스? 헤피스? 어? 30을 줄었어요 2개를 줄었네요 뭐있나? 잠깐만 잠시만 어디까지 세고 있었더라 바쁘대요 더이상 대사가 없나보군요 자 어떤걸 오네 자 드디어 물건 아 잠깐만 전투 도끼가 나오네요 오우 화살도 이게 벌써 일자리가 나온다고? 벌써 일자리가 나올 때인가? 생각보다 되게 빨리 나오네요 이런 것들이 변종건 팔고 왜 못 팔지? 아예 손도 못 떼는건가? 아예 손도 못 떼는건가? 책 사달라는게 있었던거 같은데? 완료됐고 아 없군요 아 됐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기 오늘 너무 많이 한거 같은데? 그쵸 내일은 삼국지 하고 이제 모레 또 연달아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저장할게요 자 빠른 저장했구요 어 그럼 오늘 고생하셨구요 네 내일 또 삼국지 방송으로 찾아올게요